많은 얘기 나눈다 오래 시선을 맞추고 너의 고민도 꽤 들어준다 얼핏 보면 모르면 세 명의 사이속 주인공은 너와 나 같기도 하다 하지만 이 사랑의 주인공은 너니까 적당한 타이밍에 빠져주는 게 나니까 할 수 있는 말이라곤 가져 오랜 시간 행복하기를 바랄게 의미 없는 웃음에 설레는 마음을 붙잡는 일 내겐 일상이라 자세하게 보아도 이 사랑의 주인공은 너니까 적당한 타이밍에 빠져주는 게 나니까 알 수 있는 말이라곤 그저 오랜 시간 난 행복하기를 바랄게 맘에 없는 그런 말만 건넬 뿐 나 아닌 그 사람의 품에 안겨질 네 손을 잡기는 커녕 되려 위로를 해주는 나인걸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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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